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최만희 광주축구협회장 만나보겠습니다. 광주 지역에 있는 축구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광주축구협회 회장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축구 인프라를 좀 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유소년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축구를 즐기면 그게 더 큰 인프라가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두 번째 통합이 되는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이게 좀 더 지속적인 안정화를 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만드는 일들하고 그 다음에 140만 광주 시민들이 축구를 어떻게 즐겁게 봐야 되는 것이 뭔가를 찾을 수 있다면 2000년 월드컵을 광주가 4강 도시니까 내년이 2022년에 20주년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국가대표 경기를 하나 유치해서 광주의 그런 새로운 2002년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축구협회 회장으로서의 일이 아닌가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었는데 우선 축구 인프라가 많아야지 많은 경기장에 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FC는 팬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에 갖고 있는 축구의 인프라를 광주FC하고 같이 함께 공유를 하면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경기를 제가 와서 우리 축구 동원인들하고 함께 같이 동원해서 해보니까 한 천여 명 정도의 우리 축구 인프라들이 경기장을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체로서의 같이 한다는 것은 축구라나 공동체가 FC나 우리 협회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같이 가면 충분한 효과도 있고 또 이제 광주는 5개구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어린아이들 축구를 함께 같이 공유하면 거기에서 부모들도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되면 또 경기장을 찾아오게 되면 경기장의 흥행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면 프로야구가 지금 우리 광주에 정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프로야구도 보면 스타플레이어가 나와서 광주 팬들이 즐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대문 야구장에 가보면 정말 고등학교 야구가 활성화돼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축구나 협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FC의 축구단하고 광주 축구협회하고 같이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오랫동안 있다가 와서 보니까 축구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오가네이션은 조직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트 지금 현재 축구 전문체육을 하는 것은 예전보다는 더 많은 후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팀이 좀 많이 있는데 중학교는 우리 FC하고 한 개 중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도 두 개 팀이 있지만 하나는 잘 이렇게 금호고등학교 팀은 우리 FC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또 하나하고 고등학교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퇴학은 또 많은 팀이 있으니까 이 역삼각형을 돌릴 수 있는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 광주 축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안정이 되면 광주 축구는 정말 FC하고 함께 같이 잘할 수 있는 프로야구와 함께 같이 공유해서 가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좀 더 생각해 보고 물론 저는 축구 현장에도 있었고 또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고 평생간을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매일 축구를 어떻게 잘 하면 좋고 어떻게 잘 활성화를 시킬까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광주 140만 팬들에게 잘 축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 감독으로 할 때도 이 CNB가 광주 지역의 시민들에게 우리 축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프로축구 중계를 하는 CNB가 또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도 저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좋은 화면을 보여서 우리 팬들이 경기장에 오지 않더라도 뭐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CNB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를 계기로 우리 FC 축구나 우리 제가 광주 축구의 배가 팬들에게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잘해서 흥미로운 TV 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시는 팬들이나 시청자들이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정성심성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& 6 6 6 Türk 3 4 5 5 4 5 한글자막 by 한효정